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의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슬픕니다 아 이거 어몽어스 스토리는 다 왜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 임포스터 아빠를 둔 가족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눈물 다들 한 방울씩 장전해 주시고요 바로 한 번 가봅시다 렛츠고! 오늘도 평화로운 어몽어스 우주선 어? 뭐야? 잠깐만! 내가 임포스터가 된다고? 임포스터 지령을 받은 껌정이입니다 자! 껌정이의 가족인 주황이 와이프와 그리고 베이비 주황이인데요 아이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한참 찾았어요? 잠깐 볼일 있어가지고 어디 좀 갔다 왔어? 아이고! 우리 주황이! 자! 까꿍! 이렇게 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껌정이와 그 주황이 가족인데 평화로운 나날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아이고! 주황이 얼마나 커나 한 번 볼까? 하지만 껌정이는 지금 임포스터 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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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임포스터 원치 않아! 원치 않아! 어떻게 죽여요 제가? 너 이 자식 배신자였어? 배신자에겐 죽음뿐이다 네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면 어서 죽여 죽여라 오오오! 알아서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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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냐? 미안합니다! 아 그렇게 일단은 파랑이 껌정 임포스터에 의해 컷당했어 아유 여보 안녕 자 데이터 좀 다운로드 받고 까꿍! 내가 어디서 나왔게요 히히힣힣힣 아하 잠깐만 뭐야 이제 뭐 마법까지 쓰는 껌정인가요? 빛나라 하하하하 어허 블랙타노스 노랑아 사라져라 웨잉거스넹 아 일단 순조롭게 임포스터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면 돼서 이거 불안느낌 뭐죠? 히힣힣 여보 미안해 히힣 히힣 자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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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도 한번 체크해봐요 히힣 히힣 아 아유 아냐아냐 아유 나 저거하면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못하겠어요 네 다음에 할게요 여보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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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예? 삐 삐 삐 삐 삐 뭔 소리야 이거? 히 헉 이럴 수가 그러한 인증이 되지 않는 껌정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히 히 껌정이가 임포스터인걸 알아채버린 주황부인입니다 아가 위험해 도망치자 그러다니 주황아 여보 미안해 앞서 먼저 죽어버린 희생자들을 위해 신고해야되겠어 아유 껌정이예요 자네가 임포스터였어 자네가 임포스터일줄이야 자네가 임포스터일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네 임포스터에겐 사형을 아 아빠 우리 아빠 왜그래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무도 안 죽였다구요 애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그래도 죽인건 확실하자녀 이거 고민이구만 이거 자 손을 한번 체크해보니까 칼이 없네 아무것도 없어 자네 임포스터가 아니었구만 우리 깜짝이 역시 자네만 믿고 있어다구 으을을을이 하하하하 아이 숨겨놓은 시체가 이렇게 발각이 되고 말았네요 예 이루와 딱 봐도 음침해 보이는게 임포스터일 거 같았다니까 으윽 순식간에 태세전환 와아 잠깐만 더 흉악한 임포스터는 한명 더 있는데 이렇게 검정이명 가나요 힣힣힣힣힣힣힣힣 흐음 내가 사랑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전보다 죽겠지 갈땡 가더라도 나 혼자 가지 않는다 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겠어 나옴봐 보선 나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아 임포스터 VS 임포스터 마지막에 배신하겠다 이거냐? 그래 그렇다면 임포스터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어 여보 조항아 뒤로 물러나있어 그동안 미안했어 문 열야돼 어딜 가실라고 너도 죽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크론이 죽게 될거야 어 안돼 여보 아빠라 저거 나 위험해 이리와 어딜 갈라고 베이비 조항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이때다 문 열어 다 잡는 건데 다 잡는 건데 살아잇놈아 여보 우리 베이비 잘 부탁해 아 아파 아 아파 잘 잘 잘 있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은 껌정이 불쌍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저지른 살인 행위는 정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아빠 꺼내 아빠 꺼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